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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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진짜 다이어트 지친다. 내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짬뽕 국물을 안 시켰구만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 멘붕 와가지고 짜장면 시켰어 조젠 레이거 치팅데이 맞아요 치퍼를 어떡하지 Before I opted, Fashion fertig 중술이 너무 잘 보인다고? 너무 맛있어 그것은 두개의 다 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것은 닭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닭다리 원래는 좀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먹는데 오늘은 내 거울 좀 보면서 아미는 얼굴 안 보여줄까 그냥 유튜브에 아미 그 로고 좀 올려 봐봐요 업로드를 안 한 지 꽤 됐어 당신들 볼 게 없어 볼 게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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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는 잘 어울릴게요 맛도 잘 어울릴게요 이리와 Adding 다음 소주에 뵙겠습니다 너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까 너무 아까가 아니었나? 어제였나? 하루가 모르겠다 어제 위버스 보다가 갑자기 라이브 틀길래 누가 남준이 형이 라이브 틀었나? 하여튼 라이브를 틀더라고요 조용히 그걸 봤다 제가 말 잘하더라 그 뭐지? 너는 스프고 나는 포크였나? 내가 스프고 이 세상이 포크? 또 하나 명언 남겼던데 That's right 찹쌀탕수육입니다 맛있다. 고춧가루 이 티셔츠 어디서 봤어요? 진짜? 내가 이걸 자주 입었나? 한 번밖에 안 입었던 것 같은데 내가 원래는...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8일이면 9월 8일이면 거의 한... 거진 한 달 남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다이어트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픈데 하나만 먹잖아 해서 너무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나 지금 62kg 됐어요 물에 조금을 안 넣었어요 한입을 넣었어요 한입! hexamu 우린 수사하기 끝! 한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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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만든 스테이크 더 맛있게 만든 카레 제거는 너무 맛있어서 이 세월이 더 맛있어서 랍스터에 찍고 제거는 매일 오프닝 제거는 매일 저렴하고 매일 저렴한 식감 저는 매일 저렴한 식감 매일 저렴한 식감 이 부분은 단단한 손에 제거합니다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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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 딱 정확히 13분 걸렸네 다 먹었다 끝 매일 저녁을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? 메뉴만 다르게 해가지고 근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해야돼서 오케이 굿나잇